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탈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확인하시고 출발신호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기어 티놓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켭니다. 우측 깜빡이 켤때 바로 켜면 안됩니다. 한 2초 지나서 켜십시오.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우리 좌회전 할 거니까 크게 돌아서 2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바로. 여기서는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멈춤 중립 짧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3차로 들어가서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차로나 2차로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단 왼쪽에서 오는 차만 주의하셔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십시오. 자 비보호 좌회전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초록불에 차가 안오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좌회전 신호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어 놓고 좌회전. 뒤로 들어왔죠. 자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조심. 자 이건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지속도 구분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랜덤입니다. 자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십시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4층 간패 키시고 왼쪽 보시고 차 있으면 일부러 속도를 약간 줄이셔도 돼요. 자 횡단보도 있으니까 자 500m 다회전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요. 약 300m 앞 300m 앞 좌회전 150m 앞 150m 사회전 자 150m 자회전 자横전입니다. 자横전입니다. 자 저기... 자 멈추면 중 하 Einar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돌면서 1차로 바로 우측 감팥을 켜고 30m 진행하고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감팥을 끄시고 300m 우회전. 여기도 50km 우간입니다. 약 150m가 우측 감팥을 켜고. 불법주정차가 있으니까 여기 자연차로지만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적신호니까 한번 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그냥 가면 쉽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보고 불법주정차 있네요. 바로 1차로 들어갈게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저 멀리 불법주정차 있으니까 오른쪽 안 옮긴 거예요. 계속 1차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지속도 40km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도 40km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색 점멸. 항색 점멸 주의하시면서. 500m 우측 감팥을 켜고 불법주정차 없으니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러 변경. 진러 변경. 깜빡 끄시고. 항색 점멸 주의하시고. 300m 우회전 나왔고. 우측 감팥을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러 변경. 깜빡 끄다가. 다시 우측 감팥이. 횡단보도에 건너려 사람 없죠? 좌우 확인하고. 왼쪽 4측 감팥을 켜고. 제한속도 50km가 2차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가 300m 전방에서 우회전. 150km에서 우회전. 우측 감팥을 켜고. 마찬가지 불법주정차 때문에 여기서 우회전을 못해요.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적신호니까.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중립은 안나도 돼요. 좌우 확인하고. 출발. 왼쪽 보행자 업고. 자, 좌측 감팥을 켜시고. 왼쪽 보고 진러 변경. 30m가 안됩니다. 그냥 진러 변경하셔도 돼요. 깜빡 끄고. 300m 앞에서 좌회전. 좌측. 자, 속도 50km가. 150m 좌회전. 좌측 감팥을 켜고. 좌우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기어넣고 좌우확인하고 출발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나 보고요 좌우확인하고 출발 제한속도 30km 일시정지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하고 출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보호구역 같습니다 그리고 40km, 10km 초과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가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다 일시정지 했다고 하셔야 돼요 이 시험장에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도 일시정지 하라는 곳도 있으니까 시험장 규정이 약간씩 틀려요 도로교통법에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무사행단 하시려나 조심 조심 자 이제 제한속도 50km가 60km 안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 C코스 이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꼭 시험장에 체크하셔가지고 실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방지턱 또 방지턱 왼쪽 걷느라 사람 없죠 자 오픈 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속도는 아직 50km 입니다. 50km만 넘으시면 되요. 지금 제한속도 30km라는 내용이 없어요.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쓰여있는데 이게 지운건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페인트가 지워진 느낌이에요. 표지판이 50km로 되어있죠. 특별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없었어요. 바닥에만 글자가 있었는데 그 글자는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노면 표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시험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어린이 보호 해제 이런 표지판도 없어요.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깜빡이 껐다가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건네는 사람 없죠?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좌우만 잘 확인하세요. 왼쪽에 보이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켭니다. 바로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합니다. 깜빡이 껐다가 무단횡단은 주의하시고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들어와 있네요. 좌측으로 들어옵니다. 감정한 지시에 따라서 깜빡이 켜고 차를 멈추면 시험이 끝납니다.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 영상 잘 참고하셔서 한번에 합격하십시오. 하자하자! 화이팅! 모임 아멘